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동양면 충주호 청풍호반에 위치한 정남향의 뷰가 아주 멋진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출례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원주택지의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지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 단지의 6미터 메인드로의 모습이고요. 2차선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향하는 입구 모습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전원주택지의 지형도이고요. 10여 필지 정도 되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신축에 필요한 모든 토목 기반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서 설계 떠서 건축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충주호반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면수재지까지 10여분, 충주도심까지 30여분 거리네요. 2차선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길을 보여드릴까 아님 2차선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려가는 길의 뷰가 더 괜찮은 듯 싶어서 내려가는 길을 보여드리는 중인데요. 제가 아주 사부작사부작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는데도 약 1분 정도가 걸렸고요. 전원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6미터 도로로 제법 널찍한데 다만 단지를 벗어나서 2차선까지는 도로의 폭이 약간 좁아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차 비켜줄 곳은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1분 정도를 내려오면 동양면 소재지와 충주도심으로 향하는 2차선에 닿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전원주택 단지에서 보여지는 정남향의 뷰입니다. 산등성이 위로 펼쳐지는 구름과 올망졸망한 산들 그리고 충주호의 잔잔한 물결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죠. 요압 도로 오른쪽의 단으로 구성되어 석축이 쌓여져 있는 평지가 오늘이 소계 전원주택지이고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현재 토목기반공사 완료로 나대지성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테이너가 놓여진 단 아래 석축이 경계가 되겠네요. 전원주택지의 면적은 180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도로 지분 20여평이 합쳐져서 매매평수는 200여평인데요. 평당가가 65만원이니까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원주택지에서 보여지는 주변 풍경을 둘러볼 건데요. 3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코드 오브 하모니 들으시면서 같이 감상해 보시죠. 3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3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1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2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3분여 동안 연주가 2분여 동안 연주되는 피아노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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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청풍호반 충주호익뷰가 정말 아름다운 호숫과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구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661제곱미터 200평이구요. 수재지는 충주시 동양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구요. 도로는 6미터 도로에 접혀있네요. 지목은 과수원인데요. 현재 나대지로 사용중이구요. 지형은 직사각 평지형입니다. 방향은 정남향이 되겠구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있네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3만 2천원, 평당 매매가는 65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동양면 소지지까지 10여분, 충주도심까지 2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택지로 건축설계 떠서 신축만 하시면 되는 나대지성 전원주택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줄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